미역줄기 미역줄기 소금을 빨아 버리고 빨아 가지고 해야 돼 한번에 데쳐 가지고 해야 돼 이렇게 몇 번 행궈 가지고 장래다가 빨아서 이렇게 잠깐 담가놔 막 껄냄새가 나고 요리에 절여놓은 건가봐 그러니까 이 술을 살짝 넣어줘야지 소주를 냄새 제거하게 냄새 난데는 이 술이 지리거든 소주 냄새가 나네 못 끓을테니까 좀 끓으려고 끓어날려고 그러지 깨끗이 빨아버면 돼 빨아가지고 싱거우면 그래도 간을 또 해야지 이렇게 살짝 끓일 정도로 데쳐주는구나 이게 손질을 잘해야지 무슨 냄새가 안나 껄냄새 볶아게 간을 했다는 거야? 소금으로 아까 하얗더라 그래도 해놓으면 맛있어 맞아 이게 맛있어 볶아야지 맛있어 밑국도 저 손간장으로 안 맞췄잖아 이렇게 싹 빼불고 아 그걸 물을 뺐다가 이제 잘라 먹기 좋게 잘라가지고 먹기 좋게 해야지 길어서 되겠어 이제 아까 같은 냄새가 안나네 아 아까 막 그런 좀 비린내 바다 냄새 좀 갯벌 냄새가 근데 소주는 그거 끓이니까 안나는구나 응 이걸 해보니까 이제 좀 미역 비린내가 날 때가 있더라 미역 비린내가 나 아 짭짤한가 짭짤해? 그렇게 소금을 씻어내도 응 씻어내부려야 돼 그거 아 이렇게 소금으로 가는 거라 좀 간장을 조금 넣어야 돼 양념 맛이지 뭐 듬뿍 넣는구나 양파나 당근 이런 거 안 넣고 이거를 넣으면 하는 게 맛있어? 그거 안 넣으려고 그래야 좀 두고 먹을 수가 있어 그 양파나 당근 넣으면 빨리 상하지 않아 야채는 이제 식당 같은 데서는 이게 수량을 많이 늘리려고 일부러 아 양을 응 불구름에다가 볶아 이게 맛있더라고 볶아 놓으면 꼬득꼬득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안 배치고 아 맛이 없어 아 맛이 살짝 데쳐내야 되는구나 해굽네처럼 나 아 그러니까 이렇게 끓는 물에다 소독을 해불어야지 또 깔끔하고 이걸 아무리 볶는다 해도 팔팔 끓는 물에 삶아낸 것보다 그렇지 이래 놓으면 냄새 안 나고 그렇지 요리하기도 좋고 또 오래 먹어도 돼 또 너무 이것저것 많이 들어간다고 맛있는 건 아니야 또 이건 들기름으로 볶아야 맛있구나 참기름이야 응 다른 기름은 안 좋잖아 들기름은 오메가3이야 응 근데 들기름은 열을 너무 많이 줘도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요즘 낡게 생들게 기름을 짜더라고 응 그래도 열 받는 건 마찬가지 맛있겠다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 같아 간이 딱 맞아 딱 맞아 응 맛있어 응 내가 생각하면 웃어 왜 웃어 왜 웃어 한 번에 맞춰버려 간에 한 번에 딱 맞춰버려 와 대단한 재즈야 그거 근데 이게 막 푸르진 않다 어쩔 때 또 막 푸르던데 뭐이 미역이 저장을 오래둘수록 꺼매져 막 나온 햄멕은 털어코 나는 원래 이거 삶아서 하거든 아주머니 삶아서 하세요 약간 갯벌 냄새가 나요 나 원래 삶아서 해요 안 삶고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냥 그래서 어쩔 때 냄새나더라고 네 이것도 냄새나 많이 나 미역비린내 참기름 응 아까 두리비링 많이 들어갔어 참기름은 약간만 응 응 응 응 응 깨도 듬뿍 뿌리고 응 이제 다 됐네 다 됐죠 간단하네 처음에 이제 깨끗이 헹구고 데치고 그런 게 일이네 미역은 그냥 말리는데 이건 소금에다 막 저장을 해 응 상할까봐 상할까봐 이거 삶지 않으면 냄새나 먹어보면 나는 알아 맞아 이거 삶지 않고 그냥 어떤 식당은 냄새나더라고 근데 비 effectivement 밑에 viele 다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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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휴에